이 끝에 앉아보면 조금 더 앞으로 해서 거의 의자 끝에 의자 끝 허리에 걸터 앉는 정도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컬을 딱 해보세요. 지금 이 느낌 오죠? 이 느낌의 회회전을 살짝 유지하고 지금 느낌 오죠? 이것도 근데 여기서 이 팔꿈치의 위치를 뒤쪽으로 조금 더 더 견갑골을 살짝 모아줘요. 더 뒤로 빼봐요. 그렇죠. 여기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감아봐. 이게 더 오지 않아요? 약간 이쪽에 오죠? 상부 쪽에. 이게 요즘 덤벨콜의 트렌드예요. 그 다음에 쭉 펴세요. 그러면 지금 이두가 약간 이게 앞쪽에서 이렇게 진행되면 지면하고 이렇게 수직 상태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덤벨의 지금 저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가 아니잖아. 위에서 아래로. 직선 상태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중력 저항에 의해서. 그럼 내 상환 이두도 어떻게? 그 방향과 일치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회전시키면 아무래도 그 위치가 좀 팔꿈치를 약간 뒤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는 방법론 보다는 조금 더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아까 다시 한 번. 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 회외를 완전히 줘야 돼요. 회외를 줘 놓고. 이거 처음 시작이니까 이걸 약간 더 뒤로 붙이고. 이 상태에서 딱 당기면 이 덤벨의 위치가 자기 가슴의 중간 정도 있죠? 이걸 넘어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오게. 당겨보세요. 아직 높아. 다시 한 번. 좀 더 뒤로 이렇게. 아니 양손을 동시에 해야지. 스탑. 뒤로. 이거잖아. 하나 둘 셋. 빨리. 둘 둘 셋. 빨리. 둘 셋. 다섯. 근데 이제 힘이 들면 점점점 문제가 뭐냐면 팔꿈치가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의식적으로 더 뒤로. 팔꿈치를 더 뒤로 보내. 더 뒤로 보내봐. 난 더 뒤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뒤로. 더 뒤로. 팔꿈치 뒤로. 계속. 계속. 그렇죠. 이때 느낌 와요 지금? 많이 와요? 이럴 때 정지. 정지. rest and pause. 휴식 정지. 호흡이 좀 가라앉으면 다시 여기서 3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만 더. 확 던져요. 통제하고. 정지. 상체 세우고. 상체 세우고. 팔꿈치 죽으면 안 돼요. 팔꿈치 뒤로. 지금 좋아요. 이거 지금 열렸어요. 지금 가슴도. 다시 한 번. 4개. 시작. 그렇죠. 팔꿈치 따라가지 말고. 둘 둘 셋. 셋. 둘 셋. 마지막 한 개만. 그렇죠. 오케이. 내려놓고 덤벨 내리고요. 어디에 느낌이 오셨나요? 상환이도 어디? 굉장히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는데. 특히 상환이도 어디? 단도 쪽에서. 그래요? 이 위쪽에는 안 왔어요? 아니요. 이 부분 쪽에. 이렇게 해서. 이 위쪽에도 왔어요? 네. 이쪽도 왔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딱 땡겼을 때. 상환이도에 우리가 그때 왜. 깃이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든. 그러면은 어깨에 이 삼각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 바로 아래쪽에서 여기서부터 팍 뽑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이두근을 자극 주는 어떤 그 방법론이 과거에 이제 바벨컬이나 덤벨컬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역동적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하고 여기까지도 올라오고 한 손측 하면 진짜 막 이마에 여기까지. 이렇게 역동적으로 했었단 말이야.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그런 동작은 거의 이제 전면 삼각근의 참여가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아무래도 이게 자꾸자꾸 올라오는데 팔꿈치를 위쪽으로 상승하면 전면 삼각근을 이용해서 그 덤벨을 같이 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두의 실제적인 상완이두근이라고 하는 근육 자체에 그러니까 참여하는 비율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소김적 동작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또 접근을 하게 되면 또 맞는 동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소근육이라고 하는 어떤 상완이두의 어떤 분리를 얻기 위한 덤벨 동작에서 자꾸 전면 다른 근육을 참여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완이두근의 분리를 얻기는 좀 어렵겠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진행되는 방법이 이 상완이두라고 하는 것을 덤벨을 들고 이렇게 저항을 주면 대부분 이 앞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게 대각선의 모양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면하고 이게 딱 수직 상태를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죠. 뒤쪽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팔꿈치를 뒤로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이렇게 뒤쪽으로 빼주고 약간 등을 모아주면서 가슴을 열어. 그 상태에서 딱 당기면 그 높이가 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지. 팔꿈치가 뒤쪽에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이런 동작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옆에서 보면 이런 동작같이 보이는 거죠. 실제 자기가 해보면 이걸 해보면 이런 동작처럼 보이는데 실제 컬을 해보면 느낌은 이 상부 쪽에 굉장한 느낌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덤벨 컬을 요즘 많이들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다른 운생 해가지고 여기 민소매 옷 입고 있으니까 한 번 다시 한 번 같은 목에 가지고 상체를 세우고 끝 털에 끝 벤치 끝에 살짝 걸터앉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가 쫙 펴져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팔꿈치 뒤에. 더 뒤로. 그렇죠. 이거 약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회회 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감아서 강력하게 감아요. 그럼 올리면 안 돼. 올리면 안 돼. 이걸 빼고. 그럼 여기 안 와? 엄청 올려. 엄청 올려. 위에 오죠.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쫙 펴져. 여기까지 펴고. 그 다음에 당기고. 하나. 둘. 셋. 하나. 힘들면 자꾸 가슴을 내밀어. 둘. 올리지 말고. 덤벨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가슴을 내밀면서 팔꿈치를 뒤로 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슴 들고.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스무 개. 열일곱. 자꾸 올라간다. 거기서 약간 이것만 빼봐. 지금이 더 올걸? 세 개. 두 개 더. 거울 보지 말고 느낌으로 해야 돼. 그만. 그 다음에 정지. 앞에 봐야지. 앞에 봐. 정면. 호흡 가다듬고. 여기 세우고. 내가 더 의식적으로 팔꿈치를 좀 더 뒤로 뺀다. 그 상태에서. 다섯 개. 하나. 둘. 겁.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팔꿈치 자꾸 빼야 돼. 두 개 더. 하나만 더. 그렇죠. 정지. rest and pause. 휴식 정지. 활용할 수 있어요. 프리 웨이트 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소근육의 덤벨 컬 정도에 활용해야 돼. 다시 한 번 시작. 하나. 둘. 셋. 지금 좋아. 둘. 셋. 넷. 오케이. 됐습니다. 자. 어디에 느낌이 오셨는가요? 이쪽. 이쪽이 들어가는데 이쪽이 더 많이. 네. 돌리고. 네.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약간 그 상완 이두의 아래쪽이 아니라 상완 이두의 위쪽. 근데 이걸 조금 더 위쪽을 더 공략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인클라인 벤치를 이용하시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인클라인 벤치를 이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어깨 관절을 더 뒤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는 어떤 이런 동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좀 이걸 무리하게 제가 좀 진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지. 상완 이두근의 기지점이 어깨 쪽이니까. 자인이 어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상완 이두근의 모양 변화 그 다음에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완 이두근의 컬 동작을 수행하실 때는 어깨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어깨 부상에 최대한의 어깨 참여를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팔꿈치를 어디로 몸 뒤쪽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열고 마치 옆에서 보면 동작이 좀 이상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 상태로 회외를 완전히 유지하고 그대로 그러면 자기 덤벨 높이가 거의 뭐 가슴 여기 뭐 유두 부분 정도 거기에 이렇게 거의 맞을 거예요.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 그대로 바벨컬도 요즘은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바벨컬로 근데 이렇게 막상 이걸 진행을 해보면 자신의 이두가 지면하고 그대로 수직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덤벨컬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것도 뒤쪽으로 빼서 당기면 위쪽이 이제 타겟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당연히 아까 등운동처럼 그렇죠. 그렇게 생각 하나를 배우면 두 개를 깨우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두가 위쪽이 된다 위쪽만 된다 없지 또 여기만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두군 할 때 가장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두에 자극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컬 동작을 수행하다 보면 이두에 참여도 많죠. 그러나 등에 참여가 없으면 이두는 또 컬을 할 수가 없어. 이 견갑대가 안 움직여주면 무슨 수로다가 컬 동작이 수행이 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지금 타겟이 약간 이두군의 상부쪽 그 깊은 기시점 부분으로 우리가 유도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여기만 딱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뽑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두는 방수형 근육이잖아요. 끝에가 얇고 가운데가 도톰하면서 다시 끝에가 얇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끝에 부분부터 더 두껍게 만들어 놔야 전체적인 부피가 여기서 퉁 이렇게 튀어나오는 퉁 튀어나오는 그런 이두를 갖게 되는 그런 이두를 가졌을 때 좀 더 보디빌더로서 유리한 포즈를 잡을 때 유리하죠. 훨씬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스파이더 컬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스파이더 컬도 많이 해요. 인클랜 벤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상체 지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타겟하는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상부 쪽에 타겟이 이루어지면서 컨센트레이션 같은 그런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아주 스마트하죠. 그걸 이제 일명 스파이더 컬이라고 그래서 제 영상에 보면 잠깐 나올 거예요. 이지바로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있는데 근데 그거는 참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진행하는 자격 호수에서는 그냥 덤벨 컬과 컨센트레이션 컬 두 가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덤벨이 밑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쉐이핑 목적의 운동이잖아요. 일단 뭐 이두근의 주된 주동적 어떤 동작에 저항을 주는 어떤 프리웨이트적인 어떤 개념의 접근이 아니라 가변저항이라는 걸 활용해서 어떤 해당 목표 근육에 대한 쉐이브 모양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운동 방법이니까 그건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거보다는 그냥 일단 그 접근하는 어떤 방식이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그게 편한 방법이에요. 편한 방법. 또 다른 질문 없죠? 그럼 이제 직접 이제 실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교육 받으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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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펀빙이 돼 으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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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으